교육기부 인증기관 대상으로 하는 사업안내매 요청사 온라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업 설명회는요. 연 1회 저희가 늘 인증기관, 전수인증기관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2691개의 인증기관과 그리고 저희는 전국의 지역별 동사무소처럼 어떻게 보면 인증기관과 체험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수만큼 진로센터가 있는데 219개가 되는 진로센터들이 스탠드가 오늘 함께 인증기관 설명회를 같이 듣고자 합니다. 원래 이 인증기관 설명회의 취지는 센터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것들을 사후점검도 나가고 계실 거고 나가신 곳도 있으시고 이미 하실 곳도 있으실 텐데 하시고 여러가지 것들을 소 컨설팅도 해드리고 인증기관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인증기관들은 이미 인증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증제 공고문을 보셔서 기본 의무사항이든가 여러가지 기타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계실 텐데 하시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기본 의무사항이든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모르시고 또는 오해가 있으시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인증사무국 중앙청에서 이렇게 금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일 이 영상은 온라인 오신 분들은 질의응답을 여러가지 것도 다 쉴 수 있으시고요. 거기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나중에 제작되어가지고 꿈길에다가도 링크 걸어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교육기부 인증기관 대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설명회는 한 40분 정도 4, 50분 정도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작년에 설명회 한 걸 보니까 질의응답이 좀 많으시긴 했지만 질의응답이 한 4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시간 반 조금 넘게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요일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증기관 되시면 하셔야 될 의무사항이 있으십니다. 의무사항이 당연히 있으시고 저희가 갑자기 알려드린 건 아닐 텐데 이 사항이 오랫동안 사후점검을 통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인증기관들이 여쭤보시는 게 학교에서 인증기관 활용이 어떻게 되냐 인증기관이 되면 학교에서 막 신청을 할 줄 알았다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고충미 제헌 부분 Q&A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요청 및 진행 답을 받을까 합니다. 요청 및 진행 답은 지금 들으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원들도 지금 옵저버로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 남겨주시면 중복이 되든 어떻게 되든 이것저것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 연구원이 저한테 개인 톡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답을 할 거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문자나 메일 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이어서 인증제 기회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본 사업이 벌써 8년째가 됐습니다. 꿈길이 10년이 넘었고 꿈길에는 교육부에서 운영한 진로체험 플랫폼이 10년이 넘었고 그 꿈길에서 교육부가 운영한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에서 6개월 동안 3차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인증기간이 되면 3년의 인증기한 동안 이제 교육기부를 몇 획기 이상 하셔야 되고 대신 저희가 뭐 자잔하지만 작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벌써 8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본 사업이 8년째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정권이 지금 3번째 바뀌었지만 전혀 이제 이동 없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꿈길도 그렇고 특히 인증제도 그렇고 저희는 진로교육법이라고 법에 상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18조, 19조에 의해서 19조 보시면 이제 인증이 있죠. 인증란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지자체 등은 채무성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13조 보시면 진로교육 학년제, 학기제 모든 중학교는 어쨌든 간에 학년제, 진로학년제, 학기제를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도 지금 확대되었고요. 더해서 인증제도 아예 한 조로 들어갔습니다. 인증제 보시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기간을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간에 인증할 수 있다. 장관 명의로 인증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이제 인증권을 교육감한테 시도보로 교육감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인증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라고 정해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잘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 나름 이제 진로 쪽에서는 인증 사업이 약간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장관 명의로 나가는 약간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여 지금 보시면 꿈길이라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육부 저희가 대안상공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꿈길이라는 공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공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저희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외 기관들이 다 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필수로 가지고 있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전국 초중고 12만 개, 특수학교 183개, 각종 학교 67개, 학교 외 기관 886개 해가지고 한 1만 3천 명이나 되는 학교들이 다 개정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체험 지원센터 전국의 기초 지자체 수만큼 서초센터, 서구센터 오늘 대전 스튜디오 왔는데 대전에는 동구센터, 위켄센터 등 해가지고 남구, 동구, 북구 이런 식으로 다 센터가 있죠. 전국에는 다 큰 데는 4방향으로 나눠져 있고 작은 곳은 하나가 맡아서 그 지역을 아예 담당해서 진로체험에 대한 아까 앞전 보셨던 법령의 근거에서 진로체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게 진로센터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당연히 학교와 가운데서 체험처 간 가운데서 잘 연계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지원해주는 게 진로센터입니다. 더해서 학교와 센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진로체험 프로그램 좋아요라고 들어오시는 체험처가 있죠. 꿈길에 꿈길에는 12만 개나 되는 체험처가 있습니다. 이 C2만 개 기준은 소위 이제 저희 꿈길 사무국에서 쭉쭉 같은 체험처 다 제외하고 휴면 체험처와 뭐 약간 중지된, 일시 중지된 체험처 이런 것도 제외하고 현재 살아있는 소위 살아있는 체험처가 12만 45개가 되고요. 그 12만 45개 되는 체험처가 21만 7천여 개나 되는 프로그램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승인받아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꿈길에 오시면 학교가 이 체험처가 이제 올린,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막 검색을 하면 볼 수가 있고 학교가 신청하면 체험처한테 문자 알림이 가고 이제 문자 알림이 가면 진로체험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체험처가 또 신규 여러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 그냥 바로 학교 검색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진로체험 지원 센터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센터가 가운데서 프로그램의 영리성이라든지 또는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검수해서 승인을 줘야지만 학교가 또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사이트 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로체험 관련된 꿈길과 인증제 사항이고 인증제는 여기서 좀 더 다해서 꿈길 내에 있는 체험처 아까 12만 개나 되는 체험처 중에서 한 22% 22% 작년에서 많이 늘었는데 한 2691개 정도 되는 인증 체험, 인증기관 체험처가 있습니다. 이 체험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 상하반기 두 번 공고로 통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세 차례 심사를 합니다. 지역 센터 단위 서명가 현장실사 지금 현재 공고 올라와서 하고 있죠. 그리고 2차는 권역심사 본청에 있는 장학가님, 장학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유관기관들, 전문자들 모아놓고선 하루 날 잡아서 전일로 권역심사를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3차 심사, 인증위원회 교육부처 국장님들, 여가부 교육부 국장님들 대학교 명예교수님들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모셔놓고 이제 인증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주고 진행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 진료체 인증제는 현재 8월 10일 기준으로 2691개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940개, 민간부분은 1751개로 35대 65%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부분을 많이 나누면 중앙부처, 청, 지자체,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교, 학교도 물론 사립대가 왜 공공이냐 했었지만 공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학교도 다 공공부분에 청소년단체도 공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넣었습니다. 민간부분은 민간단체나 기업, 개인사업장, 학원들을 민간부분을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층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대구, 경북, 강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총 5개 권역으로 인증을 주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691개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센터에서도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너무 혜택이 좀 적다 뭐하다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가 당연히 저희가 인증기간이 되시고 나면 심사통에 통과되시고 나면 저희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장관님 명의의 인증서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장관님 명의의 인증서 그리고 외부에다가 거치할 수 있는 큰 비포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인증 현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해서 인증만큼 사용 권한 여부 부여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기간대에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기간대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기간명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쓰신 데도 있고요. 앞에다 붙인 데도 있을 거고 대학교 홈페이지 밑에 우리 인증기간에 하신 데도 있으실 거고 예전이긴 했지만 롯데월드가 인증기간이실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롯데월드를 한번 잠실 때 가봤는데 저 구석생이긴 했지만 인증 로고 마크를 크게 좀 이렇게 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에서는 우리가 교육부 로고도 있고 마크도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나름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기간이야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당연히 이거 활용은 3년 동안 인증기간 내여셔야 될 거고요. 더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수 진료체험 인증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5개 권역불 나눴는데 5개 권역불로 공공민간 하나씩 해가지고 잘 되는 기간들을 선정해가지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영상을 꿈길 홈페이지 인증제란 보시면 동영상 자료실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체험처 기준을 교육부랑 선정해가지고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 해당 기간 때도 드리고 있습니다. 더해서 연애 1일 한 번씩 어쨌든 간에 기간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개발 등과 운영 홍보성 사항에서 기간 컨설팅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센터가 주축이긴 하지만 저희도 옵저버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게 좀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219개나 된 지역 단위로 요거가 좀 활성화가 되기 원했는데 요거의 전초 단계를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 모든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설명도 하게 된 거죠. 원래는 이런 것들이 지역 센터에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건데 해주신 데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시면서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 번 중앙 차원에서 노트해 드릴 사항을 노트해 드리고 인증기관도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저기 경남의 어느 제2씨 같은 데는 인증기관이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물어보셨는데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더해서 이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인증기관 연 3년의 인증기한 동안 인증기관 되시면 3년의 인증기한 동안 1년 단위로 연 4회는 교육기부 무료로 운영하셔야지 인증기관으로서 유지가 되거든요. 4년 연 4회 그래서 3년 동안에서 3, 4, 10일 총 10일 이상은 교육기부 무료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최소 1년에 1회는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3회는 안 해도 되냐 3회는 뒤에 부분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때 소급적에서 운영하시면 되시는 거죠. 저희가 이 정도까지 기준을 낮춰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올해 사실 사후점검 통해가지고 약간 이 부분이 좀 강화될 거고 뒤에서 저는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 4회 1회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뭐 하는 건지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증기관 되시면 꿈길 아까 교육부 공인 플랫폼이라고 했었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센터와 여기에 오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쨌든 간에 공인된 사이트에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인증기관은 따로 또 이렇게 검색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6개월 동안 3차례나 심사하고 3년 동안 질관리를 하거든요. 연에 한 번씩 사후점검을 받으시잖아요. 이걸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인증기관들도 있으신데 이게 사실 받으시는 게 더 기관이 좋으세요. 학교에서는 안전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증기관을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조금 아 믿을 수도 있구나 공인되었구나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검색할 때 이걸 검색해가지고 진로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증기관이라면 따로 검색할 수도 있게끔 또 인증 마크를 다 앞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혜택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더해서 전국 중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인증지도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더해서 사실 중학교에 홍보도 많이 하긴 하겠지만 한 2, 3년 됐죠. 저희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인증기관한테 저희가 FGA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니까 인증기관의 혜택이 좀 적다 해가지고 저희가 좀 여쭤봤어요. 어떤 걸 해드리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관님 인증서도 좋은데 상운도 달라. 표창을 달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91개나 되는 곳에 표창을 다 장관님 표창을 줄 수가 없죠. 표창은 1년에 정해진 개수가 있고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럼 다른 건 또 어떤 걸 원하시냐 했더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고생했고 1년 동안 도네이션 기업기부를 했으니까 어떠한 혜택을 좀 달라 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뭘 드리고 있냐면 그거를 좀 원하셔가지고 기관들을 연말 되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못 받아보셨으면 꿈길에 주소록이 갱신이 안 되신 건데 뭐냐면 저희가 인증 지도 아니 인증 달력 디자인하는 인증 달력과 그리고 약간 고급지게 좀 해가지고 교육부랑 저희 상공에서 로고 해서 고급진 연합장을 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뭐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특히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거나 생색내거나 BSC 평가받을 게 좋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걸 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인증 기관한테는 감사하다는 연합장과 교육부와 상공에서 로고가 바뀌는 연합장과 달력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아마 이거 플러스 알파로 뭘 받으신 기관도 있으실 텐데 작년에 안전키트 받으셨죠. 그런 뭐지 밴드라든지 가위라든지 안전 구급함 거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 대해서 연에 그래도 8회, 9회 이상 하셨다는 기관들만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관들은 또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연 4회인데 오버에서 더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거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작은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더해서 인증 기관 되시면 좀 보도자료하든가 이런 거가 나가야 되니까 언론사 이런 데다가는 어쨌든 연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저희가 인증제, 인증기관, 보도자료하든가 이런 것들을 나가게끔 시켜서 해당 기관명이 노출되고 알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더해서 전국 시도 지하철 역산에도 예전에 이렇게 광고도 했었고 지하철 역산에도 했었고 약간 저희 때 제 학번들에 유명했던 필랭이라는 약간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섭외해서 진로체험 인증제에 대한 그런 3회기에 대한 웹툰 이런 진로체험 홍보에 대한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박람회이든가 이런 데 저희가 제공을 했었고요. 그 구글 웹 리타겟팅 홍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인증제 진로 이런 거 치면 이제 자꾸 따라와서 홍보가 붙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계열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증기관이 되고 나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몇 개가 선정됐고 이런 혜택이 있구나. 자자나지면 혜택이 있구나 하시는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여러분들. 중요하죠. 왜냐하면 올해 특히나 의무사항을 잘 안 돼있는 인증기관들은 교육부에서 이게 차업이 8년째 됐기 때문에 이제 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최소기준 3년의 인증기한 동안 연의 인증기간이 되시고 나시면 선정되시고 나면 인증기간이 되시면 3년의 인증기한 동안 연 4회 3년 인증이니까 3, 4, 10일 10일 이상을 교육기부 무료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최소 코로나 때문에도 사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어도 연 1회 3회는 그럼 나머지 3회는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2년차 때 3년차 때 소급적용으로 넘어가게끔 시켰는데 여전히 올해 이제 연 1회도 못하시거나 1년차인데 1회를 못하시거나 2년차인데 2회도 못하신 기간들은 이제 사후 점검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인증사무국에서 센터한테 알림하고 저희가 질관리해서 나중에 인증서와 인증현판 파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지금 강화된 상황이고요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돌아와서 인증기간 의무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 고지를 시켜드렸습니다 2023년 하반기인데 지금 인증제 신청이 이번 주까지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데 하반기 작년 기준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300개가 넘는 기간들이 들어왔고 한 400개도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공고문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인증기간이 선정되셨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그러니까 인증기간이 2024년 7월 15일로 됐다면 2024년 7월 15일서부터 2027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1년은 7월 15일서부터 2016년 올해 2024년도니까 2024년 7월 15일이면 2025년 7월 14일까지가 만 1년인 거죠 그게 1년 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을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인증기간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기간이 선정되시면 3년간 인증기간이 유효해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인증기간은 사후 점검을 꼭 받아야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사후 점검을 받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노트를 해드렸는데 지금 올해 인증기간 사후 점검 기한을 좀 늘려드렸고 저희가 5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달로 지금 기한도 많이 늘려드렸어요 인증기간과 지역센터가 이걸 요청하셔서 근데 가끔씩 올해는 좀 그런 컴플레인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끔씩 센터나 인증기간이 변화돼요 왜 자꾸 귀찮게 하냐 또는 왜 자꾸 연마다 이렇게 인증기간 사후 점검을 하냐 안 받으면 안 되냐 그러시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의무 사항입니다 이거는 하실 수밖에 없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으로도 정해졌기 때문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증제 공고문에 이미 명시를 했는데 못하시겠다면 사실은 인증기간 취소를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증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 그냥 한 번 정도 돼서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 4회 이상 교육기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 4회 이상은 조건이 있죠 저희가 밑에 보시면 대상이 있자가 있어요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각종 학교 학생까지만 됐었어요 예전에는 학교만 대상으로 했던 거죠 근데 하도 인증기간과 지역센터에서 좀 범주를 늘려달래서 오케이 저희가 그럼 조금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랑 협의를 봐서 어떻게까지 늘려왔냐면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학교와 밑에 보면 이제 지역센터라고 해서 위센터 지역 아동 돌봄센터 이건 지역 아동 돌봄센터 지역마다 조금 다르죠 어저께 찾아봤더니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지역 아동 해바라기센터 아동 돌봄센터 여가부에서 이렇게 지정된 지역 아동 돌봄센터 일로체험지원센터 아까 말했던 218개가 되는 19개가 되는 지역 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까지 딱 6개만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저희가 기타 등을 안 썼을까요 기타 등을 쓰는 순간 너무나 많은 기간이 이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줄 수 있냐 안 되냐 왜 이걸 안 해주냐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6개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논의 부분은 저희 8월 1일 전체 지역 센터 대상으로 협의할 때도 나왔는데 사실 설명드렸죠 인증 기간이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께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개인 단위로 한 거 애들 한두 명 온 것도 왜 안 되냐 어른들 한 거 아니냐 마을공동체 한 거 안 되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이 본사업이 심플하게 가려면 간단해야 됐고 심플하기 때문에 원래는 학교 대상자만 학교로 대상으로 한 것만 실정만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1학교 기준으로만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죠 현재 무슨 말이냐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 학교랑 6개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 1학교가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인증 기간이 A학교에 가서 오전에 2, 3학년 오후에 4, 5학년 했다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따로따로 했다고 이걸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사회했다고 안 되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원래 1일 1학교 15명 이상 2시간 이상 해야지만 1회로 쳐준다 했어요 근데 옛날에 지역 안동센터에서 야 우리는 분교도 있고 2명 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무시하는 거냐 또는 다른 센터에서 야 2시간이 꼭 지켜야 되는 거냐 1시간 반으로도 충분한 진로 체험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다 내리고 1일 1학교 기준만 지금 세운 거예요 해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증 기간이 어느 한 학교가 와서 하시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1월 1일날 가셔서 프로그램을 예외해서 진행하셨어요 1월 1일은 말이 안 되니까 7월 15일 할까요? 7월 15일 7월 15일로 대상으로 진로 체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3학년, 4학년 하셨든 뭐 하셨든 그거는 무조건 1회로 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도 그냥 그건 1회로 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 계산해봤더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무조건 1회 1학교를 기준했고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은 똑같은 학년으로 7월 16일날 다음 날 또 하셨어요 그럼 이건 2회로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회 1학교로 한 것만 1회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 4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더해서 초중고, 대안학교, 각종학교와 하도 더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윗센터, 지하아동 돌봄, 진로센터, 다문화, 학교, 청소년까지만 딱 인정해주게 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인으로 대상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 뭐 이사관 센터에서 했던 것들, 애들 개별 단위로 온 거 학부모 사인받은 것도 인정해달라고 이거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증기간 되시면 이렇게 진로체험 무료로 운영하시고 나서 했어요 하고 있는데 보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적보고 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실적보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인증기간 되시면 로그인하시면 이 마이페이지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이페이지 보이실 텐데 이 마이페이지에서 인증기간에 하시면 인증제 이 란이 생깁니다 인증제 란이 생기고 플러스를 2번에 있는 플러스를 띠링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하위 메뉴로 세기가 땅땅땅 뜨거든요 첫 번째 인증 신청 현황은 예전에 인증 신청했던 현황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이거 보시면 되실 거고 인증제 실적보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 4회 했으면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다 모인처럼 해야 되고 교육부한테 교육부에 보고를 드리거든요 이게 그냥 소위 소위 또이 또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진짜 교육부 다 보고를 드리고 연마다 어떻게 내고 있냐 뭐 이걸 다 보고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이것저것 운영하는 거니까 인증 실적보고를 올리셨는데 여기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인증제 관련 문의사항 여기다 문의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하루만의 답을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는 인증기관 센터들도 있으시고 아인들도 있으신데 어떻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인증기관 일시라고 한다면 교육기부를 운영하시고 인증 실적보고 3번 누르셔서 인증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인증 실적보고 페이지인데 이미 잘하시기도 할 거예요 저희가 CS템으로 이미 깔끔하게 다 구현해 놨어요 빨간색으로 된 데는 연 사이가 안 쳐졌으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노트가 되는 거예요 사이가 넘기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연차도 몇 년 1년 2년 3년 있죠 여기 보시면 연이 어떤 연인지가 다 보이실 거세요 아 1년이 이거 기한 내구나 그래서 밑에 실적 등록도 보시면 1년 2년 3년 연차별로 늦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꿈길에 이제 입력 진로체험 실적을 보고할 때 저희가 두 가지 타입으로 바꾸고 있어요 첫 번째 꿈길에서 인증기관이신데 꿈길에서 프로그램을 올리셔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학교랑 매칭 돼가지고 당연히 올리실 때 무료로 했던 거였겠죠 무료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진행된 것들이면 요 꿈길 실적 등록을 누르시면 알아서 기한 내 쫙 돼가지고 이 체험이 위에 있는 상단 다시 한번 조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요 조정을 해가지고 보시면 띠링하고 42건이 떴어요 여기는 그쵸 무료로 한 건 다 뜬 거예요 근데 비대상이라고 뜬 것들이 있어요 요기 이렇게 이건 왜 부대상일까요 아까 말했던 1년의 기한 중에 그 기한이 넘어간 거예요 예전에 교육기부 무료로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인증제는 요 연도 1년의 기한이 있잖아요 요기 19년 5월 8일부터 20년 5월 7일까지 이 기한이 넘어선 거예요 19년 5월 7일날 하셨든 4월 8일날 하셨든 또는 20년 5월 5월 18일날 하셨던 거는 1년차 때를 안 꽂히는 거예요 2년차 때 꽂히긴 하겠죠 여튼 이 비대상이 뜨는 거는 왜 안 떠요 나 무료로 한다면 기한 내가 아니니까 안 뜨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거니까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제 따지셔도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또는 지금 요기는 안 나왔지만 유료로 올리신 것들은 당연히 비대상으로 뜰 겁니다 무료로 된 것 중에 아 기한이 된 거였으면 내가 실적 등록해주면 체크 누르시고 간단한 거 넣으시고 밑에 저장 누르시면 띠링하고 저장이 다 돼요 그냥 밑에 딱 이게 실적이 꽂혀요 꿈길로 한 것들을 아주 쉽게끔 만들어놨죠 근데 꿈길을 아닌 우리 꿈길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진로침했어 하는 것도 저희가 실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열어놨죠 저희는 꿈길 외실적이라고 하는데 꿈길 외실적을 입력할 때는 꿈길 외실적 등록을 누르시면 선배님들이 진짜 그걸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팝업이 뜨면 이걸 쓰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체험일은 언제인지 인원은 언제인지 몇 명인지 체험비 지원 기간이 있는지 운영은 몇 시간으로 했는지 장소 어디로 했는지 함께 근데 이거와 함께 이것만 쓰고선 가짜로 했는데 이것만 쓰면 사실 저희가 증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서를 보시면 해당 양식 다운로드해서 탑재하라고 했는데 이걸 열어보시면 이미 이거 인증제 공고문에도 나와있지만 학교 선생님 사인이 들어가면 확인서를 받으셔서 인증기간을 받으셔서 스캔해서 올리셔야 돼요 네 이거를 올리셔야 돼요 이 해당 양식은 인증제 공고문 보셔도 되고 다 올라와 있어요 또는 지금 인증 실적 등록하셨으면 이거 다 다운로드해서 탑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 사인이 들어간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이 파일 찾기에서 증빙서를 업로드해서 등록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중에 추후 검수를 통해서 진로센터가 담당 관할 진로센터가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인증사항을 2차적으로 할 텐데 여튼 해서 1회로 쳐줄지 안 쳐줄지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만 저희 인증이 그 실적 등록 양식 보시면 똑같이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우리 며칠자 뭐 뭐 했었습니다 하고서 밑에 학교 선생님 사인이 들어갔는데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전배를 가셔가지고 또 인사이송이 나셔가지고 1년 전에 한 거 6개월 전에 하셨는데 그 선생님 없으셔가지고 못한다? 해당 학교 진로 부장님한테 사인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해주세요 안 해준다고 하시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값지 부분 이 공인 양식선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 페이지 때 다음 페이지에 학교랑 주고받을 공문이라도 있으면 문자라도 있으면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하면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없겠구나 싶으면 그거는 증빙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1회로 쳐드릴 겁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도 열어놨어요 지금 1회의 기준을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상한 거를 올리시거나 뭐 그냥 선생님 사인도 아닌 거 올리시면 이거는 당연히 했는지 안 했는지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1회로 안 치고 다 삭제하고 끝낼 겁니다 지금 이거 실적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뒤에서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맞물려 했는데 인증 기간들은 1년에 한 번 전수 사후 점검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될 거 받으셔야 되고 이게 질관리인데 올해는 5월달 9월달 늘려놨어요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관할 센터가 알아서 연락을 다 드렸을 거예요 지금 다 드렸을 거고 이제 받으셨을 텐데 받으실 기간도 있으시고 곧 이제 9월 이제 막바지니까 9월 19일까지인가 그런데 이제 근 한 달 남았죠 사후 점검 받으시는데 사후 점검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해가지고 올리실 거예요 센터들 올리시는데 당연히 이제 사후 점검을 직접 나가서 하시면 소 컨설팅해서 이것저것 인증 기간들이 이제 요청하신 거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제 컨설팅도 기본적으로 해드려요 근데 이제 이제 특히나 이런 상황들도 인증 기간들이 컨설팅해야 된 거죠 인증 실적 입력하셔야 돼요 올해는 특히나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많이 말했을 거에요 왜냐면 올해 이 사후 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면 후속 조치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10월달에 후속 조치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 점검 했는데 1년차 기간인데 1회가 안 돼 채 2년차 기간인데 2회를 쳐 못했어 딱 2회까지 한 때는 이제 커트라니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기간들은 저희가 다 모아서 해당 관할 진로센터한테 다시 한번 노티를 알림을 줄 겁니다 너네 10개 너네 뭐 강남서초센터 10개 인증 기간이 있는데 너네 10개 중에 사후 점검 한 거 결과 보고 잘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10개 중 8개는 그래도 이렇게 뭐 교육기부를 잘 했는데 최소적으로 운영했으면 했는데 두 군데는 안 했어 다시 한번 이 2개 기간한테 알림을 줘가지고 실적을 등록할 수 있게끔 독려해줘 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올해서부터는 사후 점검 질관리가 됐기 때문에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회수해서 파기하고 그 사진을 우리한테 보내줘 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랑 연초 때도 얘기했던 거고 관할 진로센터한테 연초 때도 다 알림을 해줬던 사항들이에요 자신의 인증기간에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연초 때 제가 선명히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했거든요 왜냐면 부지런히 실적 등록을 알려주시고 등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안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제 당연히 권리는 행하시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의무를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증 취소와 함께 현판이라든가 인증서가 파기되어서 회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할 진로센터는 시도교육청에 상신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상신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공문을 시행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관할 진로센터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에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증기관 의무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학교에서 인증기관 활용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세션을 따로 빼놨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꿈길에 또 인증기관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 학교에서 막 부인하게 전화도 안 하라고 물어보신 인증기관들이 많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공인사이트 꿈길을 운영하고 인증제 인증로고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교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희가 강화응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가 어느 선까지는 하냐면 교장 정부에 있는 2000 몇 개 되나 2400개 되는 중학교 선생님, 전국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꿈길 이런 사이트가 있고 인증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질관래되고 정말 좋은 프리미어 체험처가 있습니다 홍보도 하지만 이제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차이는 여러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어요 학교가 사실은 제가 진로체험을 좀 지켜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로고로 되길 바라는데 보니까 인증기관 학교에서는 요즘에 좀 사실 트렌드인 약간 코딩이라든가 4차 산업, 신산업 기관들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이 또는 베이커리 이런 데서 몸 깎아 나오고 손에 쥐어지는 것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얜데? 어느 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도 고로고로 진로체험을 다 하는게 좋으니까 약간 어떤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로체험처 가가지고 애들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데 가게가 뭐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렇게 갔다 왔더니 다음날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런 거 하냐 뭐 코딩이라든지 뭐 약간 요즘에 유행한 AI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시켜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로체험이 쉽지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루고로 관내 있는 인증기관 체험처와 진로체험을 시켜주고 싶어도 학부모님도 요청사항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로체험을 다 고루고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몰래 있는 데는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되는 데도 있고 학교가 대개 진로체험이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왜 이 인증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험처가 없는지 보고 있는데 학교는 진로체험을 하겠다 싶으면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 1이에요 네이버 같은 데라든지 내 땡땡이라든지 다 땡 이런 데서 카카오 땡 같은 데서 이제 지도 검색해가지고 검색한 거죠 드론, 베이커리, 소방 이런 거 쳐보면 나오죠 소방서 쳐보면 나오죠 그러면 다이렉터 전화해가지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주중학교 누구, 교사 누군데 혹시 며칠자 뭐 진로체험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재료비는 드나요? 안 되나요? 교육기부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몇 명 갑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진로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전성 문제 특히나 이제 올해도 문제가 됐었죠 진로체험했다가 외부 나갔다가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선생님 문제니깐 그래서 대부분이 예전 전임자가 발굴한 체험처 리스트를 참고해서 안전하고 괜찮다 싶으면 질이 담보됐다 싶으면 갔다 왔던 거로 이제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게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풀을 만들어요 우리 지역이 이런 데 진짜 괜찮아요 이러면 요거를 이제 내려주면 학교가 그걸 보고서 이제 진로체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학교한테 꿈길 인증기관을 활용해달라고 얘기할 때 꿈길을 꼭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처럼 편하게 전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꿈길을 로그인하고 이런 것도 참 귀찮기도 하겠지만 꿈길 오면 뭐가 좋냐고 자꾸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 통보하냐면 꿈길에 오시면 지역센터를 통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체험 차이든 체험 프로그램 질관리, 질검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라고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벌써 10년째 계속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제일 문제가 되는 안전도 이런 문제에 민감한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감수하고 있고 검수하고 있다 프로그램 질도 너네 학교 선생님들에 맞춰서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지금 우리 꿈길에 오시면 프로그램 올릴 때도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예시를 다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따라 쓰시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그 교육, 교육, 시술, 수업 커리큘럼에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체험차도 올릴 때 올리게끔 해서 학교는 체험차는 힘들겠지만 학교는 선생님들 보시면 편하거든요 아 목적은 뭐고 언제는 뭐를 하고 아 또 이게 진로 체험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어차피 인증기관도 잘하셔야 되는데 단순 체험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비누공의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진로 체험을 하고서 얘들아 모여봐요 지험 체험 가서 가서 비누공의 하자 이거는 하고 선생님도 재밌게 하셨죠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은 저희는 진로 체험이라 보지 않아요 인증기관이라 하시면 특히나 더 잘하셔야 되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진로 체험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진로에 대한 체험이에요 진로는 뭐냐면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누공의를 한다면 애들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얘기하자 라고 하죠 얘들아 선생님인데 어 뭐지 이제 시작이 앞서서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말해주고 안전키트 있으니까 뭐 말해주세요 그리고 뭐 저기 소화기는 저쪽에 있고 비상문 저쪽에 있어 하면서 자 시작이 앞서 선생님은 비누공예사인데 비누공예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비누공예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비누공예 같이 해보자 해서 비누공예 비누 진로 체험을 같이 하고 맞추는 게 진로 체험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꿈길을 사용해 가지고 이 커리큘럼도 이렇게 내용을 넣게끔 해놓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지금 체험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꿈길에서 승인받은 체험처 프로그램들은 학교가 봤을 때 그래도 좀 형식이 맞춰진 체험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죠 더해서 꿈길은 장점이 뭐냐면 타지역에 있는 근교에 있는 타지역에 있는 체험처도 검색 신청도 가능해요 물론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여기 근처가 그래도 한 30분만 차트하고 하면 되냐면 검색이 다 돼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구청, 시청 뭐 이런데 그래서 특히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체험처가 별로 없으니까 뭐 영광도 잘 되기 때문에 영광에서 광주까지 더 내려가기도 하고 어디서 이제 광주에 가서 받기도 하고 광주가 근교에 있는 데로 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꿈길에 오면 다른 타지역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인증기관들 체험처 다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안전이 되는 부분에서 약간 다 담보가 되어 있구나 하기 때문에 꿈길에 와서 진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학교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목소리 저희가 한 번 간담을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딱 저희가 원하던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진로 체험하려고 하면 꿈길 홈페이지 가서 하죠 우리 지역에 모임날 찾아보기도 하고 옆동네 쪽 모임날 가서 덩달아 찾아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꿈길에서도 그나마 안전 검사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도 검색해서 프로그램 뭐 했나 보고 신청하고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다 안전에 민감합니다 세 번째 체험처에서 꿈길 올린 프로그램이 어떤가 하고 쓱 봤는데 간단히 뭐 뭐 체험 이렇게 쓰면 아 선생님들은 잘 안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의 없기도 하고 정확히 뭐 하는지도 모르니깐요 근데 꿈길에 오시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 담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한테는 꿈길을 사용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인증기관들 오셨는데 좀 귀찮으시겠지만 꿈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학교에서는 보고 연락을 주고 하실 거다 더 나으시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충 및 제한 사항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인증기관이 있는데 학교가 신청 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인증기관들이 많으세요 아까 말씀 것처럼 아까 앞전에 다 설명 들었는데 중복된 내용이긴 한데 인증기관이 됐다고 해서 학교에서 막 불이 났게 신청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조금 질단보가 되고 홍보를 더해주니까 온다 플러스 인증기관이 됐는데 학교가 신청 안 한다고 보면 조금 프로그램을 예쁘게 잘 짜시거나 또는 제일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말했던 지역내 관할센터 했잖아요 지역내 관할센터한테 가보세요 지역내 관할센터 내가 서초에 있는 서울 서초에 있는 체험처야 그러면 잘 안된다면 그 지역이나 서초진러센터랑 얘기를 많이 해보시고 요청도 드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센터는 어떻게 하냐 지역센터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 인증기관들은 지금 꿈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꿈길 홈페이지 가보면 우리지역센터 찾기가 있어요 지역센터 찾기가 있으니까 관할지역센터를 찾으셔서 연락하셔서 연락을 많이 하시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많이 해주시죠 진로센터들은 관할센터 체험처들 특히 인증기관들은 질관리도 하고 이것들까지 지원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라든가 학교 선생님도 연계가 되어있고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과 다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센터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시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다 진행되실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가 맨날 지역센터 대상으로 연수할 때도 얘기해요 인기 없는 체험처도 있을 수 있다 인증기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어느 시를 봤더니 지역센터가 잘하는 게 있는데 코딩 이런 거 하나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2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학교한테 2 플러스 1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코딩 학원 하나 학교랑 연계해 줄 테니까 표현이 근데 좀 약간 인기 없는 또는 좀 덜 선호하는 예를 들어 인증기관 두 개 같이 세트로 묶어서 진로체험 시켜주라고 학교한테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 다 지역센터 연습 때 얘기해 줬는데 인증기관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하다든 간에 지금 본인의 기관이 지역센터랑 연락해가지고 이제 유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기가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든 해가지고 이제 체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으니까 인증기관들도 아 무조건 이게 인증기관이 된다 해가지고 다 오는 건 아니구나 알고 계셔야 되고 학교가 신청을 안 하신다 그러면 좀 약간 펜시하게 프로그램도 바꾸시고 관할센터랑 유기적으로 연계를 잘 가지셔라 라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프로그램 운영 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했잖아요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우문용 관련 얘기를 하시는 인증기관과 센터를 받았어요 어저께 제가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코로나 종식된 지가 꽤 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기에는 이 연차가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22년도 때 거의 종식 때 끝났고 사실 뭐 연구 결과로만 본다면 이게 약간 1차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도 진로 체험은 늘어났어요 물론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과 온라인과 여러가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이 늘어나서 사실 진로 체험 횟수가 더 늘어났는데 이건 뭐 진닉형 연구보고 결과가 있는데 여튼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의무 운영해서 그래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너무나 이제 약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excuse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핑계되시면 더 이상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코로나는 종식된 지가 오래됐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아까 앞전에서 잠깐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체험처로 인증기관이나 체험처로 가가지고 진로 체험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생생성이 있고 여러가지 것들 볼 수 있고 애들도 좋아하니까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하나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로 인솔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인솔하는 문제에서 너무나 이제 부담감이 크죠 두번째 막상 갔는데 혹시 사고 터지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뭔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 우려했던게 사실 연초에 이미 발생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소송을 권해 법원단지 갔더니 학교에서 모든 진로 체험을 그러면 학교 안에서 하겠다 했더니 학부모들이 들고 이러갔죠 왜 그렇게 또 하냐는데 참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긴 해요 근데 여튼 저희는 인증 기간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학교로 학교 찾아가는 교육도 좋지만 이제 생생성을 위해서 체험처로 직접 가시는 교육을 많이 해주십시오 라는데 요즘 트렌드가 학교로 많이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해요 하니까 인증 기간도 마찬가지 있어요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린게 제가 센터한테도 이런거 알림해드리고 팁을 좀 드려야 했는데 연락이 잘 안오고 한다면 연기가 잘 안된다고 진로 치면 안된다고 한다면 어 해당 기관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랑 컨택도 해보시고 진행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학교는 찾아오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학교 안에서 하는 거는 질 담보 질담보라고 해야 된다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담보가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고요 세번째 수준별 프로그램을 커리큘럼 탑재하는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꿈길에서 체험처가 아닌 인증 기간이 체험 프로그램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등록하려고 할 때 뭐 단계가 예시가 밑에 있긴 하지만 위로 보시면서 하지만 조금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쉽게 구현했어요 예시 보셔서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인증 기간도 그러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진로 체험을 하려면 아 그럼 해야겠네 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학교가 원하는 최소 수준의 요청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단계가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 진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목표라든가 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 필요하죠 그냥 와서 비누 공개 깎는 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단계 넘어가면 사전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예시 예시 걸어놨어요 안전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안전교육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당 기관이 이제 노트에 달 사항도 있으면 우리는 뭐뭐뭐에 대해서 알림해 주겠다 세 번째 넘어가면 직업군에 설명을 합시다 직업군 당연히 설명을 넣어야 되는 거죠 관련된 진로 체험이 어떤 건지도 알림해 주는 거고 마무리 최종 마무리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 우리 기관은 마무리로 다시 한번 직업군에 설명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요거 밑에 거 보시면 하시면 돼요 네사 단계 반격은 안 돼요 그러면 알아서 커리큘럼 짜자 짜장 짜장 따져요 나중에 완료 누르면 딱 따지거든요 이게 수준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커리큘럼 탑재하는 게 어렵다는데 예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 처음 어렵다 하시면 관할 지역센터가 이거를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로센터 아까 말했던 지역센터 우리 관할 지역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근데 하다 하다 안 되면 저희 사무국에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림해 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네 네 번째 꿈길을 통해서만 진로 체험 또는 인증 체험을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육부 공인 사이트가 꿈길이고 하니까 동료를 위해서 무조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기조가 생겼어요 그리고 공상당도 아니고 무조건 뭐 이렇게 막 꿈길만 사용하십시오 꿈길로만 통해야지만 진리미사라고 하진 않아요 꿈길을 사용해도 되고 꿈길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꿈길 외실적을 만들었죠 되도록이면 꿈길을 사용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한테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안전성이라든가 질단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체험처도 귀찮겠지만 꿈길을 그래도 올리시는 게 나중에 실적을 챙겨 오실 때도 뭐 할 때도 편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길 되도록이면 귀찮으시겠지만 체험처가 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다섯 번째 인증기간이 되고 나면 인증서와 인증현판 외에 체험비 금전적 지원은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기관들이 인증기관들이 진짜 많으신데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오늘 2년차 3년차여서 지금 들어오신 인증기관들이 들은 뭐 작년 거 들으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 올해라든가 처음 들어오신 인증기관들은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작년 때도 2,691개가 있어요 현재 인증기관이 2,500개 선이라고 친다면 2,500개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학교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때 2회 이상 하반기 때 2회 총 4회를 한다고 치고 30명 대상으로 15,000원 12,000원 정도 진로 체험비가 든다고 계산을 했을 때 2,500개 정도가 된다면 5천만 원 선이 들어요 5억 5억 5천만 원 5억 정도가 들어요 5억 이게 현판과 인증서와 뭐하고 지원해 준비하면 지금 이 사업비가 이게 다 세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그렇게 딸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예로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하는 거는 무료로 또 봐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까지도 범죄를 늘려놨어요 학교에서 국가가 다 이미 학교한테 진로 창비를 일부분을 책정을 조금 해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학교가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 펜션하고 느껴지고 필요하다 느껴진다면 이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어 많이 된다고 하면 이 규형으로 하는 것까지도 무료이기도 하니까 사실 이 비용으로 하는 게 없겠죠 저희가 중앙 단위에서 이걸 다 지원해주고 해주고 진짜 지원해드렸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착복이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드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는 했을 수는 없고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인증서 인증현판 컨설팅 뭐 로고 같은 거 이제 또 꿈길에 따로 닿는 것들 그리고 연말 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별거 하는지 감사장과 달력 또 잘하신 기관들은 안전키트 이런 거 최선해드리고 있죠 이렇게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매덕이 들어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중앙 차원은 좀 그래요 선생님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약간 맨날 장관님 표창달라 재료비 지원해달라가 1, 2순위에요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이걸 못 드리고 3순위 4순위가 뭐였냐면 그럼요 연말 때 야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것도 보상이라든가 뭐 알림에도 할 수 있게 야 최소한 성이나 연합장에도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것 근데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연 4위에 3년의 인증기간 총 10위 이상 꼭 해야 되나요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하셔야 돼요 특히 최소 연차별 1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서부터 질관리 강화됐기 때문에 안하시면 인증기간 취소되고 현판 인증서 파기하셔가지고 이제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관할센터한테도 지금 상하반기 벌써 두세 번쯤 계속 노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인증기간도 이미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연초 때 얘기했거든요 해서 이거를 올해 질관리 할 거니까 해당 인증기간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서 진로체험 할 수 있도록 동료해주고 알림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거 학기 시작하는 3월달부터 계속 알림했던 상황인데 지금 8월 때 처음 든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드릴 말씀을 얻고 해당 관할센터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조치를 취하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걸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공고문이 나와있던 거고요 그쵸? 일곱 번째입니다 꿈결미 진로체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진로체험 관련 진로체험센터 문의는 1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관할 지역센터가 도맡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가끔 보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주시는데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지역내 돌아가고 지역내 체험처라면 지역센터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센터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진로체험 누르셔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있는데 누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센터가 이렇게 쫙 지도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바탕화면 첫 꿈길 가보신 디폴트 화면에 중앙 단위에 잘 보면 우리 지역센터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할 지역센터가 있어요 요게 지역센터 한테 여러가지 것들을 전화하시고 물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에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올리시고 또 체험쳐서 꿈길에 이미 인증기간 시간 꿈길에 회원가입을 하신 건데 이거 승인 준 것도 다 관할 지역센터가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역센터에 문의하시고 해결이 안되거나 뭐가 안된다 하시면 저희한테 인증 3국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답을 드릴 겁니다 전화가 계속 안된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페이지 가서 인증 신청 문의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기준이 있어요 하루 만에 답을 달아드린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달아주셔도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냥 한 가지 그냥 이거는 홍보 사항입니다 인증기간 잘 되시고 인증기간 중에 잘 되시는 기간들은 뭐 이미 들어오신 기간 중에 작년에 교육부 장관상과 저희 대한상공회 회장상을 받으신 기간도 있으시는데 인증기간 동료를 위해서 저희 수계 공모전을 받고 있습니다 11월달 한 달 내내 받고 12월달 심사 통해 가지고 장관님 뭐 대한상공회 회장님 상 표창 상금 트로피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대면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적 성과를 이룬 사례들을 수계집을 쓰는데 무작정 다 들어올 순 없죠 지금 해당 기간은 인증기수가 이제 21년 2차서부터 살아있는 인증기수가 21년 2차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소년 1차 기간 중에서 8회 이상 교육기부를 한 체험처면 교육기부를 무료로 한 체험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8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고문과 똑같아요 저희가 늘 라임을 맞춰요 헛갈리지 않게 하려고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각종학교 윗센터 지역센터 이렇게 쭉쭉쭉 하는 대상으로 8회 이상 무료로 한 체험처라면 관할 지역센터 추천서와 학교 선생님 추천서를 받아서 그리고 8번 했다고 하는 증빙서를 해가지고 수기집을 써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가지고 장관님 상 상공위에서 회장님 상 등에서 상금과 기념품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드렸고 예시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각 작년에 떨어졌던 기간 중에서 정말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냥 뭐 몇 년도 몇 해 몇 년도 몇 해 어느 학교 대상으로 몇 해 뭐 몇 해 몇 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떨어지죠 무슨 수개 공모전이야 수개 공모전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예전에 작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소설을 좀 썼어요 저는 샘슨 기업에서 개발자로 있다가 부품금을 안고서 교형에 와서 코딩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했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그 친구는 여기서 뭘 했었었는데 아두이노를 통해서 코딩 교육인데 그 아이들이 참 좋았었는데 저희가 지원해도 좋았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5년 뒤에 동네 친구 5위를 개발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약간 뭐 약간 이건 약간 드라마틱한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를 써셔도 되고 플러스 꿈길이든 뭐든 수기로서 만족도 했던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돼요 증빙 중의 하나가 이건 교육부가 요청한 사항에서 만족도 사항을 이렇게 좀 꿈길에서 했든 뭐를 했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족도가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고 체험처럼 인증 기간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수기로 써서 내보내면 되는데 작년에 장관상 2편 교육부한테 요청되어가지고 사무관님이 장관상 2개와 저희 대한상공사 회장상 4편 그리고 단장님상 한국의 단장님상 10편, 14편 해가지고 총 29편 선정됐는데 장관상은 50만 원 크리스탈 회장님상은 40만 원 크리스탈 회장님상은 40만 원 크리스탈 회장상 받으신 분들이 영월 교도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두 군데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뒤에서 샘플이라도 이거 보여주실 텐데 그리고 회장상은 거제 메이커센터 온정진로센터 드림펙트로 해양공단 그 위에도 쭈쭈쭈쭈쭈쭈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그냥 샘플을 갖고 왔어요 수상작인데 아까 대상 받은 영월 교도소 이런 식으로 양식 맞춰가지고 사진을 보냈는데 숙이내고 소소처럼 썼어요 선생님 계장님 뭐뭐했는데 뭐할까요 저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뭐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중간중간에 넣고 뭐도 사용하는거에요 근데 잘 썼어요 진짜 스토리텔링이 저희가 막 이걸 나중에 양식 보시면 10장 쓰게끔 하지 않거든요 정해진 숫자 내로 두세장 내로 써야되는데 내용이 흡입력 있고 잘 쓰고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변화되는 것도 있었고 또는 의외로 저는 이걸 이걸 좋아했는데 재봉틀 요거 제가 약간 미뤘었던 데인데 그냥 그 버스 있죠 버스에요 버스 동네 큰 버스 뭐 대형버스 가재발 버스인데 제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재봉틀을 쫙 깔아놨어요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에 재봉틀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애들 엄청 좋아하고 뭐 만드니까 또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찾아가는 교육을 했더니 좋아하고 선생님 내년에도 꼭 오세요 선생님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했는데 너무나 내용이 좋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상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저희가 혜택도 드리고 있고 장관님도 드리고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